안녕하세요 개나소나입니다 상급지역에서도 페링을 쓰고 안톤에서도 페링을 쓰는데 다들 잘 해내고 계신가요? 상급지역은 페링을 안 보는 경우도 많으니 뭐 그렇다치고 통칭 페링톤이라고 불리우는 안톤에서는 페링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물론 임파이터를 제외한 다른 직업들은 1.8초라는 짧은 쿨타임으로 잘 하고 계실듯 합니다만 우리 임파이터들은 더킹 어퍼를 사용하여 쿨타임 3.6초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페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남들이 때리고 있을 때 손가락 빨면서 구경밖에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더킹 어퍼는 어떻게 보면 더킹 시리즈의 스킬 중 하나라서 이걸 쿨타임을 줄여달라고 하기에도 솔직히 애매합니다 하지만 걱정마세요 우리에겐 공참타가 있으니까요 한번 호기심으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임파이터는 기본적으로 윌드라이버를 꽂음으로써 전투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윌드라이버 스킬 키를 꾹 누르고 있으면 거병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더킹 어퍼가 아닌 공참타로 똑같이 스킬 쿨타임 1.8초로 페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미 안토는 클리어를 했으니 상급 지역에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제대로 먹힙니다 미리 거병을 회수한 상태면 페링에 공참타라고 뜹니다 거병을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킹 어퍼라고 써있을 때 공참타를 써도 먹히는지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됩니다 어차피 페링이란 시스템은 동일하니 안톤에서도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목요일에 테스트 해보고 되면 고정 댓글에 안톤에서도 기능한다 라고 고정 댓글을 남겨놓겠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었고 짧게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곰바 네 안녕하세요 개나소나입니다 라고 했던 건 그저 배럭 숙제를 돌리다가 욕을 처먹었을 뿐인 제 이야기였습니다 솔직히 귓성활로 뭐라고 하시는 경우가 이번이 두 번째긴 한데 별로 크게 신경 안 써요 원래는 그냥 뭐 처단 걸고 마는데 이 말을 좀 해야겠어요 뭐 채팅만 봐도 얼추 상황이 보이실 것 같은데 맞아요 저 새벽에 배럭들 레이드 몇 캐릭 보내려고 오즈마 돌고 있었습니다 공대 만들어서 인원 받고 있는데 뭐 그래요 알아요 저도 오즈마 유니크 카드첩 달달하니 맛있으니까 안 쓰는 부캐들도 돌리시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뭐 제 배럭들도 그렇게 좋은 스펙은 아닌데 저보다 더 낮은 사람을 데려가면 숙제가 더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 새벽에 3.0, 3.1 이런 캐릭에 에이 65제 에픽은 커녕 와 이게 뭐야 싶을 정도 장비 끼고 오는데 안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본인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그 지분에 못 이겨갖고 귓속말로 막 뭐라 뭐라 하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제 무시했겠지만 저 위에 좀 채팅이 좀 잘렸는데 오즈마 이제 끝내고 나오니까 뭐 윗줄이 사라졌더라고요 제 거 템 그 당시 이제 소울이 끼고 있던 템 언급하고 뭐 꼴에 주지에 가려받는다 하셨는데 일단 뭐 당시 그 배럭보다도 구리셨는데 아 예 뭐 글쎄요 가려받는다 그렇죠 뭐 솔직히 숙제하는데 님보다 센 사람이 신청했는데 그 사람 무시하고 님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좋게 말 안 하시니까 저도 뭐 좋게 말은 안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해도 그런 스펙으로 신청 걸고 다니면서 거절을 수도 없이 당하셔서 이제 뭐 내가 하필 제가 또 거기에 또 거절을 하니까 뭐 분해 못 이겨서 저한테 이제 화풀이를 하신 느낌인데 저 라이브 진행하면서도 이제 스펙 낮은 분들이나 뭐 숙제 힘든 분들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면 다 도와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제가 힘든 배럭이면 저도 오히려 도움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하기도 하고요 저도 숙제를 해야 돼서 제 배럭으로는 캐리가 안 되는 부분일 땐 껴드리기 힘들다 본캐일 때 신청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도 뭐 새벽에 말하는 거 보고 기분 안 좋았는데 맞아요 산만으로도 가면 다 깨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만큼 또 시간이 걸려서 싫은 거지 저도 알아요 다음에 거절 너무 많이 당하시면은 공대를 파세요 이제 엄한 사람들한테 화풀이 하지 마시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많이 거절 당하셨으면 그렇게 화가 나셨겠어요 꼭 레이드 가셔서 그 뭐야 타르타로스 카드 득템하시길 제가 빌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